포졸이라 불러라 포졸님께서 같이 아니 오빠라 불러라 오빠 용돈 줘 아 여기 식감 판매소가 있네 물냉 먹을까? 비냉 먹을까? 아 지금 더운데 물냉이죠 물냉이죠? 물냉이지 음프에 어서 오시고 자 일단 마냥님 오셔가지고 의식 좀 거행 한 거 먹을게 자 마냥님도 맛있게 밥 먹으라는 의미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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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야나 아이고 맛있게 자시옵소서 나 아직 살아있다 이끼 이놈 맛있게 자싶소 아이고 이끼 이놈 나한테 왜그러냐 노젠제 근데 그 막걸리 같은 건 안 시키나요? 막걸리? 오늘 내가 내가 운전해서 안 돼? 집에 어떻게 가 대립이 부르죠 대립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망황하시네 진짜 알반나요? 제도는 아니지 않나요? 자 이쪽 아마 북쪽으로 가면은 NPC분들이 좀 계셨더군요 어? 사당? 잠깐만 사당은 사당에 자꾸 저 집어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눈치가 빨라 자 여러분들 사당입니다 보내주세요 또 나를 사당에 갖추려고 조상신을 마냐냐 선생님 좀 help me anybody there 외국인 신 좀 somebody help me 아이고 마냐님 조상신이시여 쟤를 지니자 쟤를 지니자 고라니가 있다고? 왜 고라니가 있어? 고라니가 내려와서 뭐 좀 먹나봐요 밀 같은 거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조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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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좋구만 여봐라 로젠젠에게 태영을 내려 아이들도 있구나 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불합치지마 진짜 진짜네 진짜 아 너 아 아니 요새 삶이 힘드시면 때리셔도 돼요 신용 말고 되게 때려주세요 되게 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분은 확실해 저분 거짓 거짓은 확실해요 저분 확실해 사진을 찍어야겠다 저 분은 확실해 고청도 일단 숙제 안 찍을게요 와 안녕하세요 숙제하시고 숙제하시고 안돼요? 아 여기 숙제 알아서 이쪽으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섬사가 아니라 여기 처자분이 계세요 여기도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여기 그 외국에서 바다 건너에 계신 이제 그 마냐나 소조라고 네 아 부끄러움도 나시네 아 저 하나 둘 셋 저주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모시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술사분이 계셔가지고 잠시만 기 박수 한번 주시오 감사합니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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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웺 이iğ share 고맙증 백불받 고맙증 외국 ?", rebel 빅소하자 유 him 아랫 emon 캐 HC 왜 잃 là 레 아 뭐 And им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아 이거 사실 쓰시고 여기서 쓰고 주스 써서 여기다 보내면 우리 민석진이 다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리다운 처사랑 같이 하셨구만 아 예 예 아 아씨요 처사랑 마네아나 소저라고 마네아나 그 네모 상자에서 갇혀있는게 답답하진 않습니까? 너무 좁하고 있는데 갑갑해요 꺼내주세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꺼내주세요 절 납치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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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할려주세요 그런거 아니에요 애니마닛 헤얼 뭐라 우리여 마네아씨 사람을 이렇게 몰매받는 그런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이네 아니 그럴 수 있다 야 우리집으로 일단 보내야겠다 아니면 직접 불러주셔가지고 쓰는걸로 형 형은 주소로 일주일 뒤에 로젠제나 너는 지금 로또에 당첨되어있을거야 그 로또 당첨금을 마네아나님에게 보내도록 해 아 아 당연하죠 아우 감사합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안에 있는 사람은 눈깔이 아 이 분은요 누구시냐면 그 바다 건너에서 오신 그 아냐 아냐 소저가 누구냐 네 네 이름이 뭐야 까문산놈 밑에서 일해서 아주 고악하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약간 저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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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그리시 네 사람 얼굴보고 웃는거냐 아니 잘생겨서요 잘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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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안되옵니다 거짓말 나 진지하게 너 앉거라 얘기좀 하셨구나 들켰나요 얘기좀 하셨구나 얘기좀 하셨구나 호졸이라 불러라 호졸님께서 아니 오빠라 불러라 안 들려 오빠 용돈저 오빠 오빠 차 있어? 내 이름은 용돈돈 아니고 오빠라도 어떤 말을 해 내 이름은 용돈저 아니고 오빠야 호졸님 그래도 한번 첫인상 어떠신지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자 너 진지하게 대답해 진지하게 어떠신지 진지하게 대답해 한 3일 전쯤인가 길가에서 만난 살아야 가겠습니다 안녕하십쇼 야 너 이리와봐 내가 할말이 있는데 지금 저기 여기는 자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현실이고요 그쪽은 사이버에요 저를 골라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사이버라냐 저도 살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아니 눈 아파 아이고 아이고 저 자리가 로젠젠 자리였어야 했는데 진짜 맞는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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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예쁘게 찍어주세요 본인이 예뻐야 예쁘게 찍히지 로마 저 예뻐요 잘 가 예쁘잖아 예쁘잖아 왜 나한테만 갖고 가건네 나 예쁘잖아 나 예쁘잖아 하하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속촌 우리 마냐나님과 함께 돌아봤는데요 일단 마냐나님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민속촌 한번 돌아보시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로젠젠 님이 저를 너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 아니 오늘 콘텐츠로다가 혼대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다음에도 한다면은 다른 분과 함께 딴 데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유방 안녕 유방 안녕